245쪽이 아, 245쪽 듣기 네, 듣기 듣기 할 차례죠, 그죠? 네 자, 245쪽 듣기 한번 해봅시다 해봤어요? 아니요, 쌤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럼 먼저 듣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네 1.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2. 인다 씨는 전화를 하면서 컴퓨터를 합니다 3. 민준 씨는 신문을 읽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4. 대휘 씨는 커피를 마시면서 컴퓨터를 합니다 4. 대휘 씨는 4. 사냥조적 4. 사뚜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5. 루아 뭐하고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잘 돼요? 네, 잘 돼요 유나 씨도 한 번 해보세요 저는 음악을 들으면 공부가 안 돼요 유나 씨, 산에서 요리를 해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안 돼요 불은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래요? 왜요? 산불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점심을 가지고 가야겠어요 제가 빵하고 과일을 가지고 갈게요 저는 음료수를 가지고 갈게요 3. 아유 자리 다우 루이빌 란쥬 너머 1 등악한 단단 가필 1 사두 유나 씨, 산에서 요리를 해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불은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래요? 왜요? 산불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점심을 가지고 가야겠어요 제가 빵하고 과일을 가지고 갈게요 저는 음료수를 가지고 갈게요 누워 한국에서는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아니요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밖에서 피워야 합니다 그래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괜찮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해요?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줄 때 왼손으로 주면 안 돼요 누워 누워 능가 깜부짝깜부리구 단지옥라프다니안 리바와이니 여보세요 네 네 대휘씨 극장에서는 전화하면 안되요 다른사람에게 방해가 되니까요 미안해요 중요한 전화라서요 극장에 들어올 때는 전화를 꺼야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던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아니요 극장에서 영화 볼 때 이야기하면 안돼요 조용히하세요 미안합니다 음 됐어요? 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죠? 괜찮아요 네 그래요 자 뒤에 있고 뒤에 아랫댓깐 해봅시다 음 아이유 자리다오 그렇죠 누가 인다씨는 전화를 하면서 컴퓨터를 합니다 인다씨는 전화를 하면서 컴퓨터를 합니다 그렇죠 민준씨는 신문을 읽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대휘씨는 커피를 마시면서 컴퓨터를 합니다. 대휘씨는 마이콜 컴퓨터를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다음! 2.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루아 도서관에서는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3. 학교 앞에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4. 박물관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5. 학교 앞에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6. 학교 앞에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7. 병원에서 휴대전화를 써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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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병원에서 휴대전화 시작될 measurements 7. 병원에서 휴대전화 시작됩니다. 이 강에서 수영을 해도 됩니까? 아니요 수영하면 안됩니다 그렇죠 큰일나죠 자 다음 물이 깊으니까요 물이 깊으니까요 자 다음 물이 깊지 않나요? 그렇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세스한 브라이저 사람으로 나타깝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공부가 잘 돼요? 그렇게 하면 공부를 잘 돼요? 공부가 잘 돼요? 공부가 잘 돼요? 공부가 잘 돼요? 음 저는 음악을 들으면 공부가 안 돼요 저는 음악을 들으면 공부를 잘 돼요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잘 돼요 공부가 잘 돼요 저는 음악을 들으면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돼요 자 그럼 해봅시다 2번은 뭐예요? 2번은 J 2번은 부디씨는 음악을 들으면 공부가 잘 됩니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쵸 유나씨는 공부를 할 때 음악을 듣습니다 들려요 들려요 그쵸 네 자 유나씨는 네 그래요 유나씨는 지금부터 공부하면서 음악을 들을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쵸 네 나데아씨는 어때요? 공부할 때 음악 들으면서 해요? 아니면 공부만 해요? 아 아니에요 아니요 미사씨는 음악을 들으면서 해도 돼요 뭐 음악 있어도 되고 음악 없어도 되고 네 아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2번 먼저 뒷걸이 잠깐 둘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등산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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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봇수를 하면 안 돼요 열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 맞아요 응 그리고 뭐 그릴 곳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응 응 들려요 응 그리고 먹을 거 가지고 가야죠 그죠 네 네 바러스 멘바와 마까나 먹을 거 가지고 가야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라이터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렇죠 라이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죠 사내 네 큰일 나요 응 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어떻게 말해? 떨어자비 마살라 벗사르 아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오케이 다음 2번 1번 춤신로 어떻게 같이 갈까요? 요나 씨 누가 가야하는데 Chopper 무슨 일 tilted 빵과 과일 그렇죠 빵과 과일 роб트 그럼 1번 2번 드바자 디아르티칸 해보세요 유나씨, 산에서 요리를 해도 돼요? 유나, 이 군웅 볼에 모아서? 아니요, 안 돼요. 불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디따 본바와 아비 그렇죠. 디따 본바와 아비인데 여기서는 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죠. 디따 본바와 아비. 여기서는 뭐예요? 이 불은 아비인데, 디따 본바와 아비 그렇죠. 그러니까 불을 가지고, 여기서는 뭐예요? 알랏? 알랏 아비. 알랏 아비. 그렇죠. 알랏 아비. 성냥, 라이터. 디따 본바와 아랏 아비. 알랏 아비. 네. 네. 그래요? 뭐예요? 오예, kenapa? 산불이 날 수 있습니다. 음? 군웅, 아비. 날, hari. 산불이 뭘까요? 산, 군웅, 불, 아비. бал이온? 아안, 손이 도착해주세요. 바느님은 섬에 particulares insurance? 응, 가야겠어요. 응, 가야겠어요. 그럼 이렇게? 그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아니, 그럼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그럼 점심을 가지고 가야겠어요. 네. 네. 그렇다고 하니, 이렇게?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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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한국에서는 공물 안에서 담글 비유도 돼요? 한국에서 공물 안에서 담글 비유도 돼요? 아니요 공물 안에서 담글 비유는 안 돼요 그래서 비유야 합니다 제이어스는 안 돼요 괜찮아요. 오예?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괜찮아요. 인도네시아는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해요? 러시아는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해요? 러시아는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해요? 러시아는 또 무엇이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물건을 줄 때.. 물건을 줄 때.. 왼손으로 주면 안 돼요. 왼손으로 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아파 있어요? 왼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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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길이. 손. 땅 길이. 사람. 물건을 줄 때.. 물건을 줄 때.. 물건을 줄 때.. 줄 때.. 주다.. memberikan.. 때.. 물건을 줄 때.. 물건을 줄 때.. 고 встрامging.. 인도네시아.. parts Vill야.. 물건을 줄 때다. gum구.. 물건 vez.. 미리.. 배점이 단어 건물이죠 건물 다음 2번 자 먼저 해보세요 자 1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극장 2번 대화의 내용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극장에서 전화해도 됩니다. 들려요? 영화 불릴 때 또 들어도 됩니다. 안 돼요? 들려요? 극장에서는 전화를 해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자 뒤집고 디디 아르티강 해보세요. 2. dengarkan percakapan 불이 굿. 단 여과와 pertanyaan di bawah ini. 여보세요? 네. 네. 대비 씨 극장에서는 전화하면 안 돼요. 대비 씨 극장에서는 전화하면 안 돼요. 대비 씨 극장에서 전화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니까요. 저는 아까만 만들고 어렁해. 미안해요. 중요한 전화라서요. 미안해요. 중요한 전화라서요. 중요한 전화해서요. 중요한 전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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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라서요. 중요한 전화라서요. 중요한 전화라서요. 중요한 전화라서요. 중요한 전화라서요. 극장에 들어올 때는 전화를 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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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아니요. 극장에서 영화 볼 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 영화 볼 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영화 볼 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영화 볼 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 같은 몸던 드럼 드라보네. 우리 이렇게 알아. 우리 이렇게 알아. 엄마 부를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똥. 아, 이 년이. 물 뜨나. 똥 뜨나. 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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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수고했어요. 다음 읽기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2번, 3번, 4번 해보세요. 네. 음, 1번은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physiology. 아, 음, 미쳤어요. 아, western __ 0 f9m. Na, 은근히 개수에 colors, 안 돼요. 아, 네. 그래야겠어요. 어, 시작입니다. amyun 선생님은 제작 investigate이에요. 양해 해주세요. 제가 안녀석 접시지 gle 많이 hall?-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 신타시 읽어봐요 신타시 이름은 중간에 방문권 구경을 가요 신타시 이슈가 가면 한국어로 발생ese 한국어 구조사항을 이번 주말에 박물관 구경을 갈거지요? 이번 주말에 박물관 구경을 갈거지요. 이 주말에 박물관 구경을 가입자입니다. 구경을 가르치면, 구경을 갈거지요? 구경을 갈거지요? 구경을 가입자입니다. 구경을 가입자입니다. 주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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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은 뭐지 할할할 할할 할할 양은 하루시 뒤버를 하시니까 뒤 무슨 고래야 오 아 주이사항 네 제가 가레초 주이사항 네 제가 에이 안녕하세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한국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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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필요. 안녕. 다른 문제를 찍으면 안되요. Yang זה, 나중에 나중에 다시 다시 갔을게요. 1번 신도씨는 이번 주말에 어디 갈 거에요? 박물관 2번 여기서 뭘 해도 괜찮아요?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다. 원래 비절하던 것 같지 않아. 3번. Yuna씨는 왜 사과했습니까? 사과? Kenapa Yuna을 만날 건 잔지? 사과하다, 민다마. 민다스 민다마. 같이 갈 수 없어서. 그렇죠. 같이 갈 수 없어서. 그렇죠? 다음. 1번 미술관. 미술관에서는 그림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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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스 칼리. 사마스 칼리. 절대로. 사마스 칼리. 사마스 칼리. 티다 볼래. 어. 티다 볼래. 사마스 칼리. 사마스 칼리. 응? 그리고 사진도 찍으면 안 되니까. 카르나. 티다 볼래? 아. 티다 볼래. 사마스 칼리. 어. 응? 네. 추후에 손을 많이 사랑해도 돼요. 아디, 랄우 고맙게도 하면 안 돼요. 에그 모맙게도 하면 안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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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만 크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음. 차를 마시면서 삼빌. 아. 삼빌 미는 때. 삼빌 미는 때. 삼빌 미는 때. 쉬어도 좋아요. 아. 버리시다. 자, 1번, 2번. 미수관에서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렇죠. 다음 2번. 미수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차를 마셔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그렇죠. 네. 자, 다음 2번, 시티씨. 시티씨는 민재씨가 입원한 병원에 갈거지요. 응. 시티씨, 계속 민재에. 병원에 갈거지요? 병원에 갈거지요? 아칸 버르기 그 루마사킷? 양. 입원하다 문희납. 아, 민재씨가 입원한 병원. 뭐예요? 민재씨가 입원한 병원. 시아빠. 자, 민재.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민재씨가 입원한 병원. 루마사킷 양? 루마사킷 양? 루마사킷 양 민재이나. 아, 민재씨가 입원한 병원. 아, 민재씨가 입원한 병원. 아, 아칸 버르기 루마사킷. 아냐, 아냐. 순다, 순다. 자, 다시한번. 시티씨, 시티. 배속 마우 루마사킷 양 민재 인합 다시한번 해보세요. 민재씨가 입원한 병원에 갈거지요? 응. 이거는 헷갈리면 안돼요. 알겠죠. 입원한 병원. 민재씨가 입원한 병원. 알겠죠? 민재씨가 입원한 병원. 다음은 무슨 뜻이에요? 민시티. 민시티씨는 배속 마우 루마사킷. 배속 마우 루마사킷. 양 민이나 부인재가. 네. 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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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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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의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면? 면의 시간을 지키라. 시간을 지키라. 몸아도 히 짬. 몸아도 히 짬. 몸아도 히 짬. 지키라. 뭐해요? 몸아도 히 짬. 몸아도 히 짬. 몸아도 히 짬. 면의 땅. 면의 뭐에요? 문 중욱. 문 중욱. 방해 rahe 유胸아 그럼 간이 하루 cylinder 1시 assen-제가야 21.00-25. 저래. 좋은 시간이라.. 고추는. 고추는 가지 가면 안 돼요. 가져 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안 돼요. 가말화 사킬.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쓸라마짜란 해도 되고 그냥. 아, 안돼. 자, 1번, 2번. 명실에 꽃이나 주스를 가져가도 됩니다. 안된연이에요. 몰라요. 2번. 면회는 오전이나 오후에 가도 돼요. 아니에요. 오후만요. 그렇죠. 오후에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잘 알아두세요.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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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회하다. 신원입니다. 면회 that. 면회 하 다. 면회. 전의 면회. 면회alah. bake정. mín회 저는 씀 Convention. 반찬 함께하는 그래서 먼저 저녁을 먹고 연주 회장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서요 저녁을 먹고 들어가서요 저녁을 먹고 수다 마칸 마칸 둘루 오리안 마숙끄 자리에 앉으면서 휴대전화를 껐어요 자리에 앉아서 휴대전화에 앉아서 휴대전화에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연주를 듣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단 디너쇼라고 말해요. 디너쇼? 디너쇼? 이걸 디너쇼라고 해요. 한국은 지금은 못하지만 코로나 전에는 이런 연말이 되면 디너쇼를 많이 했어요. 부모님을 위한 디너쇼. 디너쇼? 무슨 뜻일까요? 부모님을 위한 디너쇼. 디너쇼? 디너쇼은? 오랑뚜아. 오랑뚜아. 왜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어요?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유명한 가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죠. 네. 다음 2번. 현주에 대해. 맞아요. 당연히 휴대전화를 꺼야 되겠죠. 인도네시아에서는 미술관, 병원, 음악회에서 뭘 하면 안 돼요? 한번 써보세요. 미술관, 병원, 음악회에서 뭘 하면 안 돼요? 한번 써보세요. 천천히 써보세요. 네. 응. 고기갓. 시대장에서, sci-fi, 천천히 써보세요. 나의 뱅은? 시기갓. 네. 목소감. 병원에서는 뭘 하면 안 돼요?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오, 사진 찍으면 안 돼요. 네. 오, 그래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는요? 늦게 면회 하면 안 돼요? 응? 아, 밤 늦게 가면 안 돼요? 네, 밤 늦게. 밤 늦게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밤 늦게 가면 안 돼요. 아니, 면회. 밤 늦게 면회 가면 안 돼요? 네, 면회 가면 안 돼요. 밤 늦게 면회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음악회. 음악회에서는 전화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전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병원에서는 한국에서는 병원에서는 이제 꽃은 안 가져가요. 꽃은 안 가져가요. 과일. 왜요? 과일, 주스. 과일, 주스. 꽃은 이제 알레르기. 아,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이나 주스를 제일 많이 가져가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현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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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을 가져와서 이렇게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빨리 나으세요 하고 이제 주기도 하고 그래요. 아, 네. 과일이나 주스. 인도네시아에서는 병원에 갈 때 뭘 가져가요?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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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과일. 그리고 꽃도 괜찮아요. 꽃도 괜찮아요. 아, 꽃도 괜찮아요. 네. 그래요. 네. 네. 나디아 씨는 병원에 2번에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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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2번에 봤어요? 나디아 씨는 병원에 2번에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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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인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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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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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 2번에 했어요? 네. 아. 그냥 티푸스는 또. 아. 아. 티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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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티푸스. 식중독. 장티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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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라당. 네. 아, 네. 그래요. 아이고, 배가 아팠군요. 네. 머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다 아팠어요? 그래요? 네. 자,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숙제 3번 더 알아봅시다. 숙제, 쓰기 숙제, 쓰기까지 숙제, 다음 시간에 다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밖에 공부를 못해요. 한양스민구스칼리사자, 비사블라자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하로스, 블라자르 리뷰바니아,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선생님하고 한국에서 만날 수 있죠. 응. 만나면 선생님이 맛있는 걸 사주려고 그러는데,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자, 그럼 수고했고. 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